아직 영상 감이 맵에 안나오는데 요즘 리스텐트도 다 죽었다 다 죽었어 감 다 살았네 점프 스퀘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자 리센트 하나요? 오 깜짝 존나 무섭네 진짜 침장 떨어지는 척이야 진짜 하이 챌린지? 설마 그 하이인가? 저 위로 갈수도 있을 것 같은데? 크흣 아니 개쉽잖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잘 만들었다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그냥 맵 구성 자체가 되게 잘 만들었다는게 느껴지죠 아이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잡았죠? 퓨발롬이? 아 잠깐만 이거 암살 배릴 것 같은데 아니겠지? 아 아니네 바로 끝 영상각 영상각은 스테레오 마지스 좀 쓰지마 스테레오 마지스에 요즘 저작권 걸린다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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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가 했네 X발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민주도 가겠습니다 홀드 저 진짜 홀드만 합니다 와 진짜 홀드만 하면 되나? 안하면 죽냐? 안하면 죽네? 자 잠시 감상하죠 홀드 제거 홀드 제거 홀드 제거 홀드 제거 아..블러쉽다 눈 감고도 깨겠는데 아..블러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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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악용이 안될거같은게 비행기 동선이 좀 구리긴해 비행기 동선이 누가봐도 이게 사람의 동선이 아니야 비행기 이렇게 가는게 사람의 동선이 아니야 방금 좀 사람같았다 아..블러쉽다 홀드왜케잘했어 홀드맵 근데 아직 끝까지 가기전까지 믿으면 안되긴해 이런 오토맵특 잘가다가 중간에 한번 죽음 사실 웨이브는 사람이 아닌지 이거는 솔직히 공간할 방법이 없긴해 방금은 좀 별로였다 비행기 동선 근데 여기는 좀 그럴듯 비행기도 좀 그럴듯 뭐야 좀 그럴듯한데 진짜 잘만들면 모르겠긴하겠다 왜이렇게 잘만들었냐 마지막 내가 클릭해볼까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냐아냐 아직 오 쉣 오 쉣 오 쉣 허허허 앗 왠아 뭐하는 나만 세뱀 택시 앗 아 라메 메배벌클리어 한을 아 가족 성장 alom 프리크 쇼 프리뷰 프리크 쇼 프리뷰 프리크 쇼 프리뷰 아 살짝 래메한데? 프리뷰 프리뷰 오? 개맛돌인데? 에그 그럼 그냥 그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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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완성되면 베리파이저 주시나요? 하하하하 그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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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ng 그리워 어? 타이달 Ever 우리 lov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타이틀 웨이브도 별거 없네 아 잠깐만 나 이거 썸네일 블록 홀드였는데 이러면 썸네일 바꿔야 되나? 다시 듣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